바이든 인프라 플랜은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사회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과 3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하려는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69대 30표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데 이어 오는 27일 연방 하원에서도 최종 가결이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다른 이름으로는 미국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법안은 민주당의 독자 가결을 위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있으나 본 법안까지 최종 가결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안 50명 전환과 하원의안 220명 중 3명을 제외한 216명 이상이 결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조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안 등 2명이 벌써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대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안은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를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지출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안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 프로그램 법안은 무산됩니다. 이에 따라 3조 5천억 달러 총규모를 2조 달러 대로 대폭 낮추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중도파 상원의안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총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안은 2조 달러이면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해와 2조 달러 대로 낮춰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안들은 초당안인 1조 2천억 달러에다가 2조 달러 대를 토해 두 가지 인프라 프렌의 총규모를 3조 달러 내지 3조 5천억 달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의안 50명 결집이 절실하기 때문에 2조 달러 대로 낮추더라도 중간선인 2조 7천5백억 달러를 밀어붙여 보고 여의치 않으면 2조 5천억 달러까지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총규모가 2조 달러 대로 낮춰질 경우 4천억 달러 규모의 홈케어 확대 등 일부 프로그램이 제외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근로자 110만 명 등을 구제하려는 이의민개혁안은 3조 5천억 달러짜리 예산 결의안에 포함됐으나 상원 입법고문으로부터 예산조정법 적용 대상인지 판정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입니다.